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제 됐어 이제 전화. 아 나 배터리가 좀 없어갖고. 매니저 차팅 좀 봐주세요. 어 봤어. 네 그럼 거기 검사하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아 야 나 지금 카트 한 번도 안 했는데? 형 손불 시간 드릴까요 형? 어 그럼 1대1로 같이 좀 달려줄래?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들어오세요. 어 일단 들어갈게. 네. 손불기부터. 네. 야 근데 어쩌나. 아이씨. 전화를 끊어버리네. 너노우 주인이야 김태칸이야. 물론 이제 은퇴를 했긴 했지만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예전 카트라이더.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시킨다고 궁금해했던 그 사실을 이제는 우리는 펼쳐보려고 합니다. 몇 선 이하 7판 4선입니다. 밖에 맡겨야죠 또. 아이씨. 고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 이야, 이게 진짜 장난아닙니다. 일단은 택하님도 너무 잘하시고, 야, 문호준은 뭐 호준했네요. 예, 그냥 말 그대로 너무 잘했다는 얘기죠. 저희 쪽에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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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택시 이건 봐준거 같은데 봐준 느낌 나는데 이거는 아 약간 봐준거 같은데 호준이 나도 앞에서 실수나가지고 점프돼서 봐준거 같은데 이거는 호준이가 괜찮아요? 실수 알고 그냥 한거에요? 빨리 빨리 쳐내려 알겠어 알겠어 봐준거야 봐준거 호준이 호준이 봐준거야 사랑하던mut 뒤 unions 또 town 혹시 뇌 뇌 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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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가 이빨이 아직 살아있어. 죽은 줄 알았는데 이빨이 아직 살아있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빨이 아직 살아있어. 이빨이 아직 살아있어. 아, 몸상. 아, 몸상. 아, 몸상. 아, 몸상 밀렸어. 아, 두 명 다 진짜. 어, 문호주 씨는 실수가 나와도 그, 그걸 위기능력, 역시 현역이라. 뭐, 문호주 씨 나온 능력 보여주시고. 야, 김태카치 씨도 잘하시네요. 자, 3대2입니다. 어우, 쉽지 않네, 쉽지 않아요. 야, 야, 야. 아, 야, 야. 아, 야. 아,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광산 서비스 경기 광산 서비스 마지막 갈게요. 서비스로 오케 일단 경기 끝났지만 요거는 이제 한손전 뭐 지금 하자고 한손전? 자 요거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서비스판인데 한손컬 한손으로 한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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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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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가 독보적으로 한손은 1등일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따라오세요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한번 또 계속 이게 뭐 계속 사는건 혼자 아무래도 나도 한손은 한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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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손